한 장 train 네. 먼저 한번씩 단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닌 새 atleto의 연출을 맡은 아닌 피어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들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규현씨 안녕하세요 짬내처 저 짬내처 워크를 합류하게 된 규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워크를 합류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짬내처 워크를 합류하게 된 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더 짬내처 함께 이렇게 가이드 마켓에 기분이 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동화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기자님께 질문에 앞서 우리 피드백께서 홀로벌의 부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더 짬내처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짬내처에서 새로운 멤버들과 시작되는 시즌2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 한정된 예산에서 여행을 하는 컨셉에 이제 새로운 더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추가한 가신비라는 룰을 추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풍성한 볼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생홍게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와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가 혹시 있으시다면 누구신지 계속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 있으면 구독을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잘 지켜보던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제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그 수안을 같이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날의 팝 한번 소환해 보고 싶습니다 네 룡진씨요 어 저는 원래 더차 때터 전에 그 시즌1때부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불러가지고 그때도 안자미핀 분들이 그때도 연출을 하셨고 그래서 어 포밍을 하시다가 가셨던 그 여재민 피디님이셔 가지고 한번은 좀 불러주겠지 라는 생각을 내심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또 자칫 개군대에서 여행전문가라고 울리고 있어서 한번은 불러주시겠거니 그랬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서운했었거든요 황재성씨 은세훈씨 뭐 허경환씨 많은 개그맨 개그만분들이 출연했는데 내 차례는 언제 올까 이렇게 정답을 했는데 굵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더 없어 그렇게 기회를 잡았고요 너무나 저랑 잘 맞는 토요일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냥 기회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게스트 예 어 저는 뭔가 저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던 친구들이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양세형씨나 박세찬씨 그리고 지인호씨 어 식중팔부의 멤버 한 분씩 꼭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봐요 세호씨 뭐 남창희씨 아마 그분들 절친 분들을 꼭 섭외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좀 챙겨보는 편인데 그래서 일도 하면서 좀 목감으로도 많이 구경을 할 수 있고 일석이조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저는 가장 또 크게 마음을 움직였던 건 한 달에 이렇게 3박 4일만 좀 몰아서 힘들면 한 달 동안 좀 마음 편하게 어 어떻게 아 그래서 좀 몰아서 힘든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딱 일하고 와서 한 달 동안 딱 애외로 즐기고 이런 느낌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선택이 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함께 가고 싶은 이거는 좀 무방진계 최강창희씨가 그래도 그나마 힘든 그 일정을 음 좀 덜 공시렁거리면서 소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창민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을 캐스팅한 이유는 아까 유용재씨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유용재씨는 그 여행 매니아라는 걸 같이 꾸빅하면서 알고 있었고 좀 뭔가 게스트로 한 번 부르기에는 그가 같은 내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큰 자리에서 같이 한 번 해보자 싶어서 좀 아끼고 있었고요 한일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성 출연자의 노래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성 시청자 분들이고 그런 여성자 여성 시청자 분들이 어떤 출연자가 나와야 아 저렇게 여행을 하고 싶다 혹은 여행가서 저렇게 있고 싶다 저렇게 놀고 싶다 하는 롤 그런데 누구실까 고민을 많이 했더니 답 정답이 한혜진씨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혜진씨를 섭외를 하게 됐고 귀현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한동안 이제 군복문때문에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인물이었고 그 역시 이제 저희가 조사에 보면 굉장히 하루에 5분 단위로 계획을 쪼개서 여행을 가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돈에서 나는 짠대가 아니라 시간에서 나오는 짠대를 보여줄 수 있는 출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분을 써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멤버들 우리 홈병수씨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어 저도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영세형이 좀 틀틀거리시지만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정의도 많은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저희도 많이 구박하고 진타 위주의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맛있으면 맛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어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뭐 재밌다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 위로 약간 힘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힘이 되는 말들이 TV로는 확인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카메라 앞에서 그런 일을 잘 안 하시는 관광객들 쑥스러워서 그러신다고 그래서 참 큰 힘이 됐다는 상담이 좋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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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한혜진씨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혜진씨는 혹시 박명수씨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정말 그 우리는 카메라가 꺼졌을 때 천사를 고려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번 프로그램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어 민파 나레한테 나레가 우리 했기 때문에 명소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 명소파 너무 좋다고 제가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많이더라 그랬더니 어 나레하기 많이 안심시켜보는데 어 정말 진짜 너무 좋으시고 명소파 지금 라디오 제공 때문에 여기를 못 나오셨는데 지금 중간중간 노래 틀때마다 기사에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 명소파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이영규 씨 어떻습니까? 개그맨 선배님이신데 네 아까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신 질문은 어 뭐 박명수 선배님이 뭔가 만족을 하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어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또 평가 자리인가요? 네 어떠셨는지 어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규현 씨 하늘진 씨 뭐 명소영 뭐 뒤에서 정말 착한 사람인 건 너무나 예 유명한 얘기고요 그건 뭐 좀 인정하는 건데 아까 질문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어 명소영의 만족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명소영님이 근데 그건 있어요 뭔가 명소영님이 맛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중적으로 맛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건 정말 대중적으로 좋은 거고 그래서 뭔가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평가자의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쪽에만 맞힌다면 많은 분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기준이 명소영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각 나라의 레드마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고 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파리에 가면 에펜탑을 가야 되고요 네 유명한 자유여신상 가야 되고 그 나라의 가장 분명한 레드마크를 이렇게 항상 방문을 하고 또 즉석 사진기로 저는 그 사진을 남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랜드마크 랜드마크 사진을 찍어서 수집하는 게 제 여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퍼센트를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랜드마크 위주로 랜드마크 하여간의 제시인가요 아 저는 사실 랜드마크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람만들은 안 좋아하고 그죠 아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한데 음식이 맛있대는 데서는 음식을 좀 찾아서 먹어야 되고 또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촬영하고 와서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외모는 잘 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진 많이 찍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박제하는 느낌으로 SNS도 있고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사실 가신비가 메인인 프로그램이라 가신비를 어떻게 얻어내서 만약에 그런 장소에 가면 거기에 약간 조금 오인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집중하는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여행을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줄게요 저는 우정관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맛집 위주로 공선을 좀 많이 짜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서 주변에 자연과 경치를 만족하는 여행을 좋아해서 혜진 누나는 영수형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많이들 이렇게 항상 전망대 가시는 분들 계시듯이 저는 뭐 어떻게든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좋아합니다 혹시 그 올라가갔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올라갔던 것 중에 저 이번에 갔던 이번 여행에서 갔던 것도 사실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적은 시간들이 적은 체력성으로 좋은 관치를 봤던 곳이 있어가지고 아마 방송에서 지금 미리 장소에서 볼 수는 없지만 방송에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는 글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혜진이 아들이라는 대칭이 붙었어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감 좀 궁금하고요 강명수 씨와 요음만 지금 세 분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세 분이 좋아하고도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세 분이 각각 좀 느낀 이 케미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혜진 씨 아까 명나라 씨 이야기를 장관해 주셨는데 박나래 씨가 저는 시신에 대해서 좀 성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언도 아마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셨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붙여서 부탁드릴게요 네, TVN의 아이돌 조혜 씨 뭐 공개 문제도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뭐 TVN이라서 짜냅, 도짜냅서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보니까 예전에 해오던 강식단, 신설비 시리즈를 TVN에서 했었고 우연히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음... 제가 고정 부분은 지금 세 개 하고 있는데 위에 또... JTBC도 있어도 새로... 아, 갑자기 깜프로 배웠어요 네... JTBC... 저는... 규현의 런위브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방송사를 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TVN의 아들도 좋지만 모두의 아들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세 명의 KME를 물어보셨는데 음... 혜진 누나랑도 다 프로를 해본 적은 없지만 사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씩 뭐... 사적 출자리라고 해도 되죠? 네... 성인이니까요, 다 큰일 가진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 좀... 호강도가 좀 있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방송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끝나고 해식도 하고 하면서 더 돋떡해졌던 것 같고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 가온다고 하면서 즐겁게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편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참... 네... 멤버들... 맘에 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하리댕 씨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송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더... 그... 3박 4일 동안 친해진 것만큼 첫날에 다 담기지 못해서 약간 아쉬울 정도로 둘째 날, 셋째 날 보시면 어... 저렇게 급속도로 친해질 수가 있구나 이럴 정도로 약간 아... 지금 캠이가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 일단 어... 편안... 만났을 때 편안하다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나래는 그냥 그거 하기만 하더라고요 일단 몸은 좀 힘들겠지만 사실 보이기에도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보시면 뛰고 걷다 이렇게 뛰고 막 정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래야 말로는 사실 힘들기는 할 거다 어... 계속 이동을 실제로 어...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술은 마지막 날 먹다 방금...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영재 씨 네... 어... 저는 좀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혜진이 일어나는 천년이었고요 네, 촬영 전에 만난 게 뷔엘 친구들 전에 몇 번 한 번도 뵀었고 명수 형들도 예전에 몇 번 뵀었는데 어... 뭔가 그래도 이... 서먹서먹한 거를 빨리 깨고 싶었던 게 좀 있었는데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서먹서먹함이 깨질 수 있나? 촬영하면서 불편한 건 전혀 느끼신 분들 있고요 그리고 또 누나도 그렇고 뭐 뷔엘이 그리고 명수 형이 누구 하나 이렇게 막 안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튿날 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가까운 선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너무 각종에 있어서 막 많은 분들이 어제서도 운방을 받고 많은 실시간 달린 분들도 같은데 어... 시간이 좀 지나가고 정말 멤버들 케빈가 정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어... 그걸로 아마 확신합니다 이렇게 역시 요민주 씨가 생각할 때 두 분의 장점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어... 질문이 나를 가보는데요? 네 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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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뭐 여행 많이 다녀와 보셔서 알겠지만 어... 깃발이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네... 네... 저는... 어... 3박 4일 촬영하면서 누나의 정수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예... 누나에 대한 그... 누나의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행 보수답게 뭐... 뭔가...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예... 지금 대만을 갖다 왔지만 뭐 중국어, 영어, 일본어, 삼계고, 사계고 뭐랄 수 있는 능력자니까 예... 예... 어제도 뭐 그런 보수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성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의 뭐 아닙니까 저는 둘의 정정적인 지시고요 물론 중간중간 분위기나 개그적인 요소 소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정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그 전에 여행을 다닐 때 거의 혼자서 움직이는 여행을 누가 했었어요 혼자서 항상 어디가서 한 두 시간, 세 시간 동안 그냥 랜드만카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 다음 코스를 딱히 말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대로 생각하는대로 이렇게 항상 스스로 설계를 하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짜증도로 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은요 확실히 시간을 쪼개서 많은 코스를 돌아보고 어...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 좋은 점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어... 어디가서 뭐... 그 여행쟁이한 정보를 물어봤을 때 얘기할 건 많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지만 그 단점은 확실히 몸이 힘들거든요 예... 있죠 그런데 이번 짜증도 한번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막 그래도 여행은 몸이 피곤하더라도 많이 보고 많이 즐기고 많이 먹고 그러는게 확실히 여행다운 여행이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 돌아왔을 때보다 여행이구나 그게 올라오자면 확실히 많이 보고 예... 많이 먹고 많이 먹고 그렇게 좀 시간을 쪼개서 쓰는게 좋다라고 의미는 좀 느끼게 될 계획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규현씨 네... 네... 뭐... 뭐... 어... 사실은 혼자 다닐 때 제가 뭐... 이제... 아이돌 활동도 하시기 얼마나 했고 그래서 되게 화려한 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좀 여행 다니는 스타일이 어... 민빵집 다니고 이렇게 좀 그런... 뭐랄까 그렇게 막 호화스럽고 그런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로컬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제 스타일링은 좀 맞았었어요 여행만 여행이 그런 맛집 찾아... 그런 로컬 맛집 찾아다니고 약간 좀... 어... 이렇게 좀 약간 타이트한 일정으로 소화를 해내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어... 또 다른 멤버들의 뭐랄까 설계에 따라서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또 해보다보니까 어... 그런 여행도 좀 남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면량 어디 올라가고 금치 보고 사진 찍고 끝이었는데 약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좀 많이 둘러보고 하다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다 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음... 그게... 있어요 어... 저는... 요즘 다 신용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지 가서 돈을 내고 또 어디든지 먹을 수 있고 어디서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 이제 이 음식과 이 잔자리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어... 그 가성비가 얼마만큼 만족스러운지를 짠네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 그...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 프로그램은 가성비를 소개하는 것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고 느꼈고 어... 제가 줌서 밥을 먹는 걸 제가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저의 첫 여행지가 더운 나라여서 굉장히 좀 꺼렸어요 사실... 어... 보시면 아직까지 줌서한 거나 뭐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맛집이다 보니까 줌을 불가피하게 서야되는 상황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지금까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사람들이 줌서한다는 이유가 있구나 어... 짠네에서 소개하는 어... 모든 거리무제 식당들은 정말...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나도 이제 좀... 줌을 한번 사봐야겠다 그... 줌서한 식당에 대한 가치를 좀 느꼈다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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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 저랑... 실처리에 대해서 예고편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자... 게스트분이 이제 한 분 더 나오세요 어... 어... 네... 저희가 이제... 숙소를 같이 쓰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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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를 제가 으... 밤새 잡아들였어요 그분을 위해서 엄청... 엄청...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뜯겼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음날 아주 상쾌한 컨디션으로 저를 많이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재미 없었나요? 아니 재미있었습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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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일하게... 모기가 저 올라왔는데 규현 씨는 모기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하 아... 모기들을 또 싫어했더니 아... 하하하하 근데 땀은... 네... 어... 어... 아무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단춤까지 젖었거든요 하하하하 살짝... 바지까지 젖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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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딱이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